출애국기 4장 18절에서 2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매우 위험한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우리 워싱턴 스테이트 커클랜드에서 시니어들 케어하는 센터에서 미국 내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어제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밤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페더러웨이 지역에 USPS 직원 한 분이 감염되고 아마 확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또 이제 교회도 출석 못하시고 또 그런 사태가 밤새 제가 이렇게 어제는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밤새 진짜 말 그대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처 방안은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손을 수시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이 씻고 비누를 사용하여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하는데 또 지금 이 지역 어제 알아보니까 페더러웨이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또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이 미국의 문화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확진자 취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안 걸린 사람이 예방으로 마스크를 쓰는데 미국은 걸린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너무 달라요 미국은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큰 코 다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가이드가 중국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유증상이 있어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을 받기까지 이렇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했는데 확진을 받았대요 그리고 첫 번째로 완치가 되어서 나왔던 그 형제인데 보니까 남잔데요 보니까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그 사람들을 중국인들을 가이드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도 한 사람도 본인을 통해서 감염시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뭔지 뉴스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절대 마스크를 안 벗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안 벗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장갑을 끼고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연로하신 어머니도 감염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뉴스로 보도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감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 책임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탄에 위치한 형제교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는 곳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총 3단계 3스테이지로 이렇게 잘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그 대처 방안을 잘 마련했어요 그래서 형제교회 홈페이지에 가니까 그것이 딱 올라와 있는데 우리 또 이명희 권사님이 저에게 정보를 주셔서 제가 또 살펴봤거든요 이제 이것을 토대로 그리고 또 그 형제교회보다 제가 또 전주에도 살펴보니까 분당우리교회에 제가 섬겼던 한국교회는 한국에는 먼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대처 방안이라든가 여러 단계들을 잘 이렇게 마련해놨더라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같이 좀 의논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큰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니까 또 우리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단계를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처 방안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간략한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또 감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도 모르게 또 전파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벌어지는 사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으면 안 되고요 특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페덜웨이 이 지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특정 인종의 사람이 이 지역에서 마스크를 싹쓸이를 해갔다고 합니다 어떤 인종인지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기독교인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더욱더 담담하게 담대하게 그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심지어는 같이 벽이 걸려서 이렇게 순교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을 마무리했던 것들이 역사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그거 절대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CNN에 따르면 2019년도의 시즌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 4월까지 이르는 이 시즌을 감기 독감 시즌이라고 하는데 벌써 11주 연속 독감 환자들이 급상승하면서요 1,5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되었고 8,200명이 숨진 사실이라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독감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가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 2018년 시즌에는요 몇 분이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독감으로 자그마치 7만 9천 명 거의 8만 명이 독감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4,5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떤가 봤더니 한국은 한 5천 명 정도가 독감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인구 대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은 5천만 명이면 미국은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보니까 확실히 미국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심지어 나라에서 검사까지 해주고 증상이 있으면 자가 격리를 시키면서 하루에 용돈도 준대요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용돈도 참 그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의료 시설은 하나 완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겨울 독감처럼 이제 시즌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더 인플루엔자와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 독감 시즌에 같이 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빨리 백신이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 나누다 보니까 한 4월쯤에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임상이고 뭐고 없이 걸리신 분들은 막 약만 나왔다면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빨리 이 백신이 완성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예방수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사할 때 허그 금지 악수 금지 인사하시면 목내로 인사하시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멋있게 부러가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마스크를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절대 이 환자로 제가 보지 않을 테니까 있으신 분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자가 격리하시고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도 저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마련해서 추이를 좀 보면서 방안을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기의 순간을 기도와 지혜와 사랑으로 잘 넘길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 같은 소그룹이나 새벽 예배 같은 지침도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구역 모임이 있으신 분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각자 가정에서 진행을 하시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에 구역원들끼리 의논하셔서 좀 연기하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아니다 그냥 우리 구역에는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 없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체적으로 구역장님이 오늘만큼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만 주 중에 저희가 당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대처 방안을 하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목숨을 노렸던 바로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의 손에 모세가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함께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맞지 못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을 보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솔직히 자기가 하나님께 이러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 못한 이유는요 자신조차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을 어떻게 자기 장인에게 말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칼빈은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일에 대해 고세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 여성분들은요 조금만 신기한 일이 있고 경험한 일이 있으면 여보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타타타타타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남사스럽게 무슨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자기가 믿지 못할 자기가 경험했지만 자기도 믿지 못할 일을 이 모세가 간증하기가 장인어른에게 간증하기가 굉장히 남사스럽고 민망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 못할 속내를 앓고 있는 이 모세가 다른 핑계를 대어서 애굽을 가겠다라고 말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그에게 샬롬으로 화답합니다 평안히 다녀와라 평안히 다녀오시게 라고 샬롬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샬롬입니까? 안 샬롬입니까? 안 샬롬이죠 모세의 마음은 샬롬일 리가 없습니다 속도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정적들은 다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은요 아멘호테프 2세라는 바로였습니다 누구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투모세 3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정적이었던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와 이렇게 정적이었던 그 투투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테프 2세가 바로 왕권을 잡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결 마음이 모세가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송과 엘리에세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모세는 이때 두렵고 떨리는 소명의 길을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LXX 70인역에 의하면 70인역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롭게 준 지팡이는 아닙니다 원래 누가 갖고 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목동 일을 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지팡이 맞습니다 목동의 지팡이로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불립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인가요? 그 지팡이에서 놀라운 마술이라도 벌어지는 요술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연약한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가견적 상징물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징적인 물건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는 연약한 모세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굳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두렵고 떨리는 소명의 길을 그저 하나님 붙잡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되겠지 하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모세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별한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세가 목동 때 쓰던 냄새나는 더러운 지팡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가시적인 방편이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에게 네가 붙들려 있다 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내가 바로 능력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그냥 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밀어넣으신 게 아닙니다 함께하시고 그를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전쟁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쟁터 같은 우리 삶 우리 가정 내가 처한 직장 환경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장소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하는 모든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돈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게 사실은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모세에 대한 배려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첫 번째로 애굽에 가거든 내 손에 준 이적 모페트를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한마디로 뭐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되게 하고 막 손 넣다 빼고 막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물 떠와가지고 붓고 막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자크 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자크 달라붙다 완고하다라는 뜻인데 딱딱하게 해가지고 절대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까 내가 여와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알려주는 거는 상당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한일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축구 시합이 끝났어요 가면서 너무 궁금해서 뉴스를 봤더니 3대 2로 이겼어요 펠레스코하죠 가장 재밌다는 3대 2로 이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재방송을 틀었어요 그런데 후반전 45분이면 끝나는데 40분인데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어떻습니까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거 뭐 지겠는데 아 쏘리 감사합니다 맞아요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5분 전이에요 끝나기 아유 그런 걸 또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 너무 놀라고 막 심장이 쫄깃한데 그렇다고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왜요 결과를 알잖아요 3대 2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분인데 이렇게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겼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토께서 승리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망하지만 않으면요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요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 본문은요 수천 년 동안 주석가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구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요 설명보다 의문이 훨씬 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번역도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저 인칭 대명사 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도대체 여기 나오는 그가 진짜 모세가 맞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여와께서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 그래놓고 애굽으로 잘 가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 모세를 만나가지고 왜 멱살 잡고 죽이려 그러시냔 말이죠 여기서 여와께서 그를 만나사라는 이 만나가요 만났다라는 게 카라라는 히브리언은요 좋게 만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막 사랑 나누고 할 때 만나는 것은 카라인데 여기서는 파가씨예요 그건 뭐냐면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전쟁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가씨 하나님이 그를 싸우려고 만났다 죽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이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를 죽이려 했으며 왜 당신이 택한 종을 스스로 택하신 그 종을 왜 죽이려 그러는가 이에 대해서 역사, 언어, 문화 등에 관련된 수많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진 학자들은요 오히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왜요? 뭔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단순하게 못 보고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데 저처럼 많이 모르는 학자는요 그래도 학자라고 저같이 많이 모르는 학자는요 단순해요 이 본문을 사실 여러분 실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보면요 이해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요 지금 뭘 하러 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에게 가서 너 장남 죽을 거야 이거예요 네 큰아들 죽을 거야 왜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남인 이스라엘을 네가 안 내보내주면 너 죽을 거야 네 장남 죽을 거야 왜? 네가 하나님의 장남을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즉 불순종하니까 네 장남이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러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면 네 장남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러 가는 그 선지자의 장남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그러면 왜 이 선지자 모세인 선지자가 왜 그 장남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까요? 바로 이게 게르솈 게르솈이 지금 이 게르솈 아니면 모세 자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역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이려는 사람이 게르솈인지 모세인지도 학자들은 잘 확증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목 잡고 죽이려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세냐 게르솈이냐 말씀드린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이려는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든지 게르솈이든지 그의 아내 시뽀라든지 어떤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일까요? 무엇을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럴까요? 아마 이 시뽀라, 모세의 아내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그러니까 시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 게르솈에 할레를 하겠어요 포피를 배워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 민감한 곳의 살을, 생식기의 살을 그 순간에 배워내가지고 그 살을 갖다가 모세에게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뽀라가 무엇 때문에 모세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전날인지 전전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얘기가 있었겠죠 아니면 그 훨씬 전에 모세가 그랬겠죠? 아마도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애를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레를 받는데 얘 아직 하지 못했으니까 난지 8일 됐을 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할레를 받는데 우리 게르솈에게 할레를 행합시다 이스라엘 멀리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내 그드라의 후손이 바로 이 이드로 민족이거든요 시뽀라 민족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민족은 아마도 할레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뽀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깐난하게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피덩이 아예 살을 부식돌로 베어내자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얼굴에 오선지 안 그려지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라 그랬는데 시뽀라가 말렸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 미쳤냐고 집 나가라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모세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사는 사람이니까 할레를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모세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시뽀라나 장인 이드로의 눈치를 보고 못했을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보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남편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는 경우 반대로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다 남편 잡습니다 큰일 나요 오늘 본문에 그러다가 지금 모세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이 모세는요 할래가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장세기 17장 14절을 보면 할래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바라 했음이니라 이 할래는 아브라함과 세운 첫 번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증표예요 남자 꼬마들이 어렸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날마다 쉬를 하면서 한 3번 4번 화장실 가면서 쉬할 때마다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구별된 자구나 나는 거룩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언약이 바로 할래요 언약이고 실질적으로는 위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보라를 죽이든지 그래야지 왜 모세의 멱살을 잡으시냐고요 왜 그래요? 가정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뭐 아내가 잘못했건 자녀가 잘못했건 그 최종 책임은 모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은근 잘 됐다 아 저 이쁜 녀석 내가 진짜 그 살 배내는 거 아우 어떻게 근데 고맙게도 아내가 반대해주네 아이고 이뻐라 모세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내 핑계대고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러면 아내도 반대하니까 하지 말지 뭐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십보라에 원망 섞인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어떤 건지 몰라요 뭐 코로나 바이스러스처럼 걸려가지고 막 골골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상 가운데 이 신의 현연으로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반람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모세의 목을 베려고 하는지 지금 막 서서히 죽어가는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장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십보라와 모세가 그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십보라가 할렐렘해서 그 살을 갖다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이거는요 신혼 첫날밤 이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게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은 완전히 무슨 호러처럼 피눈물의 고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 십보라가 고집을 피다가 이러다 남편 잡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급하니깐 아들의 그 포피를 베어내고 그 피 흘리는 살갗을 모세에게 갖다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졌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요 모세는요 십보라와 그 두 아들 이 게르송과 엘리에세를 장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사역을 하려니까 진짜 하려니까 안되겠거든요 그래서 장인에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국기 18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나중에 이 출애국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로소 18장에 가서 다시 돌려보냈던 아들들과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이 여와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무엇이나 누구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 불신자, 이집트인에게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위험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불신종은 곧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 구약도 은혜의 시대지만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의 장남을 죽인다고 그러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다 이거 기록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신 분이기도 하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불신종은 끝까지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잠깐 불신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막 멱살 잡고 죽이려고 그러는 일 없으세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 그러다 혼난다, 다친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불신종 equal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치욕과의 죽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불신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뜻을 어기는 것 그리고 그 결론, 불신종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즉각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지만 참 우리는 은혜 시대,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분명히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한국 분이신데 새벽 예배를 매일 우리 교회로 나오는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몇몇 저와 몇몇 성도님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아침 식사하자고 해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가 나왔을 때 고민을 했다 내가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저는 아직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를 뽑일지 참 고민이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들이 만약에 그걸 물어보면 실제로 물어보는 성도들도 계셨고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내가 디렉션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말은 크리스찬인데 개인적인 삶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또 한 분도 그분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분은 이분보다 개인적인 삶은 좀 나은 것 같고 그런데 정당이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반대로 또 한쪽은 반기독교적인 의견들을 자꾸 제시하고 한쪽은 기독교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참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걸레를 쓰시는데 쓰여지는 걸레가 문제냐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답변 아닙니까? 하나님은 걸레도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필요하면 걸레도 써요 더러움 방바닥 닦으려면 걸레 써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인 너부갓네살 고레스 이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신자건 이방인이건 걸레건 행주건 다 따지지 않고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세상 일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무 잡으려고 그러면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진태양란이에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우상숭배다라고 할 거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로마한테 고발할 거예요 이 녀석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고 진태양란이죠 딜레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동전 하나만 꺼내봐라 꺼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 그림과 글이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입니다 시저 황제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보금 20장 25제를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아멘 기본적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어서요 하나님 뜻대로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과 세속 거룩과 죄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세상을 이원적으로 보자라는 그런 의미의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행주 같은 존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깨끗한 행주로 우리의 그릇이나 숟가락 스푼이나 젓가락을 닦지어 걸레로 닦지는 않지 않습니까? 걸레는 걸레대로 세상 더러운 일들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순종하는 자 그것도 100%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마지막 작업하는 게 뭐냐면 티끌같이 남은 것 그거 하나 순종과 거룩을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베어내지 못한 포피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내 자신보다 더 귀한 내 아들이 나의 포피입니까? 베어내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아내가 나의 포피입니까? 그렇다고 헤어지지 마시고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무서운 남편이 나의 포피입니까? 아니면 내 포피가 내 욕심입니까? 자만심입니까? 교만입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숨겨진 불순종을 찾아내십니다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불순종의 마지막 포피를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래 없이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포피를 잘라내든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가 잘려나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생명보다 거룩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워내야 될 영적인 감정적인 도덕적인 관계적인 포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성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할래 마음의 할래를 받는 우리 한사랑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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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